비컷 이후에 오늘 주식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흥미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어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0.5%포인트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 금리를 낮추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미국 경제가 지금 심각한 모양이다 침체 정도가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주식이 굉장히 여러분들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가격이 내리거나 아니면 뭐 그냥 비실비실하거나 그 내용을 한 신문의 기자분이 잘 분석해놨네요 피벗을 선택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투자자들이 큰 폭의 금리나 0.5%포인트 정도 인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로 미국의 침체가 심하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뭐 참 사람이 복잡한 겁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이전하고 나올 때 기분이 다른 것처럼 여기 보시게 되면 1989년 이후에 미 연준이 6번의 금리 인하를 시도했는데 이때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지 않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선제적 조치로 미리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로 금리를 인한 것이 두 번 있었답니다 1995년과 98년 그런데 이때는 대부분 여러분들 시장 상황이 괜찮은 상태에서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굉장히 반등해가 대부분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제는 해석은 자기 나름이니까 자기가 해석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0.25%포인트를 인하한 것이 아니고 0.5%포인트 인하해 그럼 미 연준 사람들을 심각하게 경기 침체로 보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시장에서 가장 여러분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공포 두려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두려움을 느껴 가지고 주식이 이제 비실비실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11월과 12월 중에 다시 한 번 더 0.5%포인트 정도 추가 인하를 하고 내년에도 1% 정도 인하하고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총합 2% 정도를 금리를 인할 그런 시나리오로 사람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 이 주식시장 끝나고 나서 그 사이에 한 가지 여러분들 새 뉴스가 전해진 겁니다 이 발표 직후에 환호하던 시장은 회견을 마친 뒤에 비컷을 단행할 만큼 경기 상황이 안 좋은 모양이다 그렇게 했으니까 확 꺾이지 않습니까 어제 그렇죠 좀 올라가다가 확 꺾였거든요 시장이란 게 참 희한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주 빅뉴스가 하나 터지죠 그 뉴스가 뭔가 하니까 그 사이에 이제 장이 마감되고 난 다음에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가 극감했다 그 자료가 나온 겁니다 미국에서 지난주 정부의 실업수당을 처음으로 신청한 실직자가 21만 9천 명으로 전주 대비 대폭 감소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심하다는 이야기가 옳지 않은 모양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주가가 반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여러분들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일면 톱 기사는 여러분들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이제 여기 예상도를 그려놨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9월 18일 날 0.5%포인트를 낮춘 다음에 그다음에 2025년이 시작되기 전에 11월과 12월 사이에 다시 0.5% 정도를 더 낮출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대략 1% 정도 금리를 낮추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다시 1% 정도를 낮출 것이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 거쳐 가지고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2%를 낮추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2027년에도 다시 여러분들 금리를 더 낮춰 가지고 2027년까지 3% 이하까지 이렇게 끌어내릴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보도를 했네요 그 내용도 보니까 1995년도에 미 연준의 글린스펀 의장이 여러분들 지휘봉을 갖고 있을 때 이렇게 지휘봉을 갖고 있을 때 경기가 침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이런 금리를 낮춘 사례가 거의 지금 파월 의장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과 비슷한 것 같다 그러니까 미 연준은 글린스펀이 1995년에 시행했던 그런 계획을 반복해서 미국 경제를 소프트랜딩 시킬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이런 보도를 했네요 1995년도에는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금리를 선제적으로 낮춰 가지고 경기를 부양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1990년대에 대단히 주식시장의 화랑을 보인 그 내용을 소개했네 여기 보시면 글린스펀는 1995년대에 완전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었는데 파월 역시 경기 침체의 징후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가지고 미국 경제를 소프트랜딩 시킬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참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질문만 제대로 던지면 다 답을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진짜 경기 침체가 아닌 모양이다 파월 의장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춘 모양이다 그렇게 쓰시면 오늘 이렇게 폭발적으로 여러분들 주식가격이 오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시장이란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 작은 정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물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끈기 있게 우직하게 나가시면 되고 여기 지금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 들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